아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나이스 뭐 개구멍이 있네 여기다 보면은 핵교 주변으로 뺑 도록에 지금 물이 있잖아 그만큼 들어온 구신들 지금 못 나간다는 거야 들어온 구멍은 딱 개구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야아 입구 입구 여기는 본 액교 출입구 인데 여기 화방 뭐야 이불같아 뭐야 너 진짜야 뭐 사람 있는 거 같아 그 텐트인데 방충망에는 그 방충망 텐트 있죠 오 깜짝이야 왜? 왜? 아 그냥 여기 뭐 찍으러 왔는데 뭐 찍으러 와야? 네? 뭐 찍으러 여기서 한 명 여기서 사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 여기 얼른 한번만 보고 갈게요 응 알았어요 뭘 봐 이런 거를 형님 사람 맞죠? 네? 핏은 아니잖아 여기 뭐 할 거 뭐가 있데 형 잠깐 얼른 보고 올게 나는 우개서 온 줄 알았어 아 저 밑에서 왔다니까요 우개서 온 게 아니라 밑에서 왔어요 난 여기 저 학교 졸업한 거에요 아 여기 졸업했다고요 그리고 일회 졸업했어요 이래요? 응 야 일회 우리 운동회 학교 졸업해요 올라가자 찍고 가든지 말든지 예 말아볼께요 와 홍콩할매 뭐 대장할매 무섭다 봐봐 진짜 사람이 살아 여기 와 아따 목이 조용해졌다 진짜 근데 저 할머니가 여기서 사신다고 하네 여기 살았다가 나 근데 여기 처음에 보고 완전 놀랬잖아 안에 봐보면 텐트가 있어야 돼 뭐야? 봐봐 여기 유사하신다는 소리 아냐 봐봐 이런데 어떡해 도숫자 할머니 그런거 아닌가? 도숫자 할머니 그런거 아닌가? 안녕하세요 여기있다 저기있다 그래 어떻게 낼지 모르겠다 나 지금 봐봐 여기서도 지금 여기가 지금 낸다거든 봐봐 지금 할머니 계속 여기를 지금 아까는 계속 왔다갔다 여기 저쪽 바깥에 그 교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여기만큼 그 뭐지? 애매해 애매해 봐봐 여기에서 지금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뭐야 공장 공장이 아닌데 뭐 갑자기 옷공장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와 뭔가 옷감처럼 이걸 다 떨어놓고 할머니? 뭐야? 뭔데요? 뭔데? 무슨 소리? 뭐다? 뭐야? 우와 나 닭살토답이야 지금? 뭐 할매가 안고여? 뭐야? 무슨 소리야 거기 뒤에? 강아지 방울 소리가 나고 안경이 들려버려 강아지 방울 소리가 나고 안경이 들려버려 뭐데? 와 나 지금 큰소리를 못내여어 강아지가 또 뒤섞을까봐 우리 할매여 할매여 혹시 백화대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야 뭔데? 이게 와 나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게 진짜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10년을 방송하면서 폐교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단 한 번을 본 적 태국가서 태국 폐교에서는 누숙자가 산거를 봤긴 하지만 전혀 오늘 생각도 못한 방송을 해보네 devastating 저렴さ 정도 누가 눈을 텐비를 진짜 보고있어 지금 텐비를 엄청 잘 벌렀어 엄청 잘 벌렀는데? 자.. 누를게요 자 근처에 있지? 네 또 왔네..뭔날이지? 또 왔네..들리지라 나한테 또 왔냐고 오란거야 여기 어디있어? 뭐? 또 아파니? 뭐야? 나 여기 너무 쳐는데? 어디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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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 뭐.. 나가주라고요 할머니 한번만 다시 오셨으면 좋겠는데 할머니한테 귀신이 붙어있다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그런 물건을 갖고 다니거든 봐봐 본인은 모르지